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피는 봄이지만 재확산세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직접 거리로 나가서 꽃내음을 막기는 더 어려워진 요즘인데요.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백신을 맞았다는 일종의 인증선인 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백신 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통용증명서를 읽었습니다. 백신을 언제 접종했는지,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 또 6개월 안에 양성 판정을 받고 자연 면역력이 생겼는지 등 3가지 항목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극장이나 클럽, 축구, 경기장 등 여가 활동이나 스포츠 이벤트에서 출입증처럼 쓸 수가 있고 국가 간 이동 시에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백신 여권을 벌써 도입한 나라도 있고 최근 다른 나라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던데요. 네, 지난 1월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초로 백신 여권을 도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녹색 여권이라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모든 격리의 의무는 물론 공공시설 이용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 여권 시스템은 최소 15개 나라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여권을 서두르는 이유, 아무래도 경제 회복과 관련이 있겠죠? 네, 영국, 유럽연합, 태국 등 주로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는 다음 달 중에 백신을 접종했거나 항체가 있는 게 입증이 되면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고요. 스페인은 역시 다음 달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여행 전시회 이전에 백신 여권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태국과 하와이에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할 계획이고요. 이미 유럽의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에선 시행 중인데 한편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았다는 걸 증명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대학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는 왜 대학생들에게 백신 여권을 요구하는 걸까요? 미국 내 대학교가 다른 집단보다 양성 비율이 70%로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코네데를 비롯한 미국 대학교들은 가을학기 등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이젠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와 학업 재개를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라는 요구 확산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백신 여권 도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이달 중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예방접종 인증 앱을 출시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접종 증명을 받더라도 여행이나 시설 이용 등에는 편의를 누리기는 어렵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실제 백신 여권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인력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 백신 여권 도입은 아직 부적절하다라고 밝힌 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현재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은 걸까요? 네, 하지만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우선 각국이 제각각 개발한 백신 여권을 다른 나라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건데요. 국제적으로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백신 여권은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끼리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임산부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에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인데요. 이런 점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불평등을 심화 지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백신 여권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백신 여권을 발급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면서 백신 패권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해도 과학적 사실과 기술적 관리 그리고 평등의 문제까지 아직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